안녕하세요. 따라올 따라? 이거 따라오라고 아니요 사인스피커 누가 가져와요? 얘기했어요? 응 흐흐흐 흐흐흐 네 예 밖에 나왔어야 밖에 나왔어 저기 한번 찍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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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요? 페이지아라인데 그니까 페이지아라를 찍어요 지금 현실 현실을 가서 한번 찍고 와야죠 인터뷰로만 제가 나왔을까요? 인터그룹에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자들이 지금 낙매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보시죠 기자들이 한 20여명 정도 있는데요 30여명이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조금 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틀렸어? 어이구 지금 말업 보이신가요? 완전히 이 나라들이 기레기들로 꽂혀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은 찬성에 찬성 유지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나와있는 3시 후면 한 컵 세판소에서 한결이 나서 10시 후면 1시 후면 10시 후면 father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것과 똑같이